안 돼 자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네번째 우르프 플레이 가보겠습니다 이즈리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즈 불안검 포션 미드에 포킹하러 가야죠 이즈리얼이라면 지난번 우르프 할때 이즈로 펜타먹었던거 생각난다 지금 샤코오니깐 정글 함부로 들어가지마세요 다 위험함 샤코오 조심 내가 보기엔 이런데 박스 조심해야돼 야 마오카이도 있는데 상대 그런거 아니야 지뢰? 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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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치 옳치 좀 뻔하죠? 저기 뻗튀기고 있는거 뻔해 뻔차지 음.. 어떻게 다인을 사야될까? 정글 둘사람 없을거 같고 뭐 다 여기로 가는거야? 내가 탑으로 가야겠네 잔나랑 이즈가 같이 가는게 나은데 잔나님이 있다 타보고 몰가님이 못 가는게 이즈랑 잔나가 좋을 듯 아 신난다 맞든 안맞든 엔 네에 어서오세요 스키쿨 도는거 보세요 오딜 저걸 좀 얻고 왔나? 저걸 좀 얻고 왔나? 저걸 좀 얻고 왔나? 빠악 저걸 좀 얻고 왔나? 아 왜 그거 맞냐 나이스 도랭띠 도랭띠 하하하하 바피정각 아닙니까? 3벨? 이게 AP 지도 좋고 어악 하하 저 샤코 잡고싶다 어딨니 샤코야 못가 모르가나 빨리 라인 밀어 맞았어? 나타날겁니다 그렇지 어 탑 너무 재밌다 뭐야 너 꺼채잉 우와 우와 뭐랄 아 너무 신냈다 너무 신냈죠 우리 총 강의 비애플 하나 가기에 돈 좀 부족하니깐 탐식이 망치 야 돈 겁나 많이 모았다 전판처럼 뭔가 전판 제두처럼 겁나 커지는구만 샤코는 시간을 주면 좀 귀찮긴 한데 아 렌즈 사는거 또 까먹었다 렌즈 샀어야 되는데 아 렌즈 아 렌즈 자 둘 하나 짜아 아아 아니 안 끝났다 잡는다 어디로 갔을까 왼쪽으로 뛰었나 어디로 갔을까 왼쪽으로 뛰었나 씨 허예, 오 예, 오 이에 오 예 오 예 차 코 오죠 어디갔지? 일로 띄었나? 이블린 또 올 각이다. 차코 이블린 또 오겠지? 디 와드 해두니까 겁나 편하네. 이게 지금 흠나 사도니까 또 세라케부터 되고 띄었네 세라케부터 안대 예에에에에... 아 아깝다 네헨타클 복수해저 오르가라아 죽여 죽여 내 펜타 너무나 아깝네 W 한대톡 대충 아 이게 잡았네 뭐야? 뭐야 너? 뭐야 너? 자 신난다아 어디야? 미드로 온거 같은데? 야 블랙실드에 잠나실드 맞으면은 죽을일이 없겠다 지금 헉 헉 마보카 죽어라 손패 파우드라 킬 파우드라 킬 마우파이 살았네 하핰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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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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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네 소라야! 둘, 하나! 둘, 하나! 가볍게? 깎은데? 밀어! 톡! 둘, 게임으로 늘었었네, 싸이오는 이런 자아! 좋아, 이제 우물, 우물잼 할까? 어디가세요? 쟤, 쟤, 폼 아, 웃겨 끝납시다, 이거 둘,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 둘 아아! 죽었다! 너무 까불었다 불쏘! 아, 돈 매일이 많은거야? 불쏘 그냥 한 열개 사고싶네 음... 세미 이러면은 음... 어차피 암화가 죽이는 어려울 것 같고 모랑! 윈피! 모랑! 아니야! 나 돈 매일이 많니? 이젠 역시 모랑이긴 한데 모랑에 이거 뭐 그리고 거의 낙살자 아아! 너무 압질렀다 넘나 압질렀다 이러면 투후펼템이라 더 안쓰게끔 넘나 압질렀다 아, 손을 한 번씩 혹사시켜줘야돼 이런거 한 번 해줘야돼 한 달에 한 번 카직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돼 내려주세요 이 근처 있다 이 근처 있다 있는데의 응 아랏다, 둘, 하나 쿼드라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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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이럴수가 내 쿼드라 쿼드라쿼드라쿼드라 쿼드라쿼드라쿼드라쿼드라 쿼드라쿼드라쿼드라 뭐 어쨌든 끝나겠네 좋냐 그 메이피로 가면은 재밌지 않을까 또? 어시주세요 어디로 갔을까? 저거 죽었고 어딨냐? 아 이러면 안 죽겠네? 빠졌다 아 하하하 또 노옵 노옵 상대는 왜 이렇게 백도어로 하냐? 끝내려면 언제든 끝낼 수 있긴 한데 음 바로는 상대 욕먹고 좀 선선히 끝내려고 저희 용도 먹고 뭐 할거 다 합시다 할거 다 하면서 선선히 끝내자 자 오? 엔덕이지? 어딨을까 저 사이언 빌드가 왜 이래? 엘덕 임 엔덕 엘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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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좀 먹자 가만 내 믿어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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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왜 따 또 있네 미친 그만 좀 있어라 얘들 백도어로 돌아섰어 하나하나 뭐하는 데야 잔나실드만 막을 수 있어 잔나실드 화이팅 그렇지 걔 불쌍하다 목숨 걸고 들어왔는데 잔나실드도 먹길 만큼 약하다라는게 큰일써 안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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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탈이 더 많아 안죽어 너는 죽어 서른하기 전에 끝내야지 아 정신없다 아 근데 재밌어 약간 제드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없음인데 얘는 선토롤 되는 정신없음 그리고 곧재미있어 이즈 소개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